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꺼내라고 아 저기로 가 프린트? 프린트가 안 돼 그냥 거기서 보여주면 안 돼? 프린트 해야 돼? 아 고장난지 아? 잠깐만 프린트가 고장이 났어 네 화학성분은 안 쓴데 그럼 안 쓰고 천연 자료에서 재료에서 그래 외부 약이 잘 듣는다고 보주가 이런 게 있잖아 보주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보주는 벌금 있잖아 꼼짝 세기 때문에 입학 허가통지도 아 내가 이거 눌렀네 입학 허가통지도 못해 응? 뭐야 뭐 했는데? 수줍을 쳤는데 왜 거기서 안 졌다며? 뭔데 어디서 안 졌다며? 어 뭔데 어 어 안 졌다며 쳤는데 케이크가 왜 멈췄어? 응 저리 색깔 부러워 어 뭔데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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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rill 내가 좋아하지 못해! 글자를 좀 읽어 공대 공대 너 몇등과 맞았는데 어디로 들어갔어? 1등 1등! 교육대 어디로 들어갔어? 아니 몇등으로 어디로 들어갔어? 팔 맞았어 아 정말 아쉽다 한 문제 차이로 서울대를 떠나갈게요 세상에 낙원에 서울대 넣었는데 서울대는 다 떨어졌고 1등 문제 차이로 그게 제 생각받은 것 같아 호세님이 들어가면 어떡해 너 둥둑밥이 비싸잖아 여긴 여긴 나와 여긴 나와 하하하하 아 수학을 잘 봤어? 다 잘 봤어 전화 걸 때마다 모의고사 펼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라고 말을 하네요 아니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했어? 아니 어 그러니까 1학기 때 펑크가 났잖아 고기하게 되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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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돈을 다 쓴 거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했잖아 학원 다녔어? 아니 문제집 찾는데 아니 중간에 필라테스 다니고 돈 달라고 한 적 있지 하하하하 그때 문제집 살 돈이라도 없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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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다 떨어졌잖아 그러면서 돈 debating 하하하하 한국원에 있는 동기 엄마가 수능 도시락 싸줬어 네가 수능 준비하고 알아라 세웅 수능 아카라카츠 그건 연재가 그거는 연구 괜찮네 야, 알았어? 안녕 어디 봐라 큰일 났다, 신랑이지 어디로 옮겨야 돼? 언제 포트 때? 오늘 포트 오늘 왔어? 어 4시에 4시에? 너무나 감동적 있어 죄송합니다 멈출까 어머, 땀 사가지고 집 찌면 되겠다 눈물이 난다, 세연아 죄송합니다 6월부터 잘 왔었어 계속 올랐어 6월부터 6월에 이돌이 봐서 쳤는데 이돌이 엄마한테 카톡을 보낸 거야 내가 왜 보냈지? 난 업무 보도 안 썼거든 나는 원서 쓸 때도 정식 또 왔어요 뭔 소리야! 근데 작년으로 들어서 왔는데 왔다고? 왜? 이돌이인가 이돌이인가? 진학사? 축하한다 어머 세상에 스카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이걸로 졸업할 거야 너 바꾸지 소리 보이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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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한 문제 차려서 올대로 못 갔단다 다 쳤어야지 아, 한 개만 일단 한 문제 차를 벗겨 가까린다 그니까 야, 연을 하면 공부 열심히 하나 그래 공부 열심히 안 한 이유가 이거 준비한다고 안 한 거지 교대에 가자마자 준비한 거였어? 세인에 참사하라고 갔어 하하하하 소흑 여기도 네 네 네